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대 교수들 어제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의대 교수들. 의대 교수들 복식이 되면 웬만하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이게 5월 20일 날 거의 5월 16일 날 법원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결정이 된 거거든요. 이게 5월 20일 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긴급성명서 교육부 대학의 모집요감 발표 관련하여 요청드립니다. 5월 30일에 발표도 되니까 너무 서둘지 말고 그전에 대법원 사건 1개, 고법행정가치분 사건 3개, 서울고법민사가치분 사건 8건을 금요일 오후 30일까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원이라는 것이 행정부 손을 다 들어주겠지만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렇게 5월 16일 날 행정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 교수들이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은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미쳐가 저렇게 하고 있다. 이게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의과대학 문제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정부 입장은 의사수 늘려놓게 되면 물이 뚝뚝뚝 아래로 흐른 것처럼 낙수효과가 발생해 가지고 의사수만 증가시키게 되면 자연히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지방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도 다 해소될 것이다. 만사 형통하리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복잡하게 많은 이야기를 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정부 입장은 유일하게 낙수효과에 기대는 겁니다. 저는 전적으로 다른 생각인 겁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 관한 사람들은 여기에 따라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의대 교수들의 입장은 숙가가 낮고 의료소송이 급증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낮은 숙가하고 의료소송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원을 일정 부분 투입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의대 교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급격한 의대의 정원 증가는 의료교육 파행을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의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이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발생한 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먼 거 아니까 전공의들이 다 떠나버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긁어 부스럼 정도가 아니고 긁어서 파괴를 해버린 거죠. 가뜩이나 여러분들 특수 필수 의료 분야의 소위 전공의들이 그 분야를 떠나도록 여러분들 정부가 촉진을 해버린 겁니다. 훨씬 더 계약을 시켜버린 거죠.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 발생을 했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어제죠 이 기피과인 흉부외과 우리가 주로 이제 암수술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전문의가 1년에 이제 20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의료숙과하고 그다음에 의료분쟁 의료소송 문제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찝어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데 어쨌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묵을 꼴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가 만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서로 다른 그런 진단 다른 처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흉부외과에 계시는 학회에서 나온 것이 흉부외과 진로숙과 합리화 전공의 수련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언급되지 않는 것은 의료소송에 대한 대비책은 언급이 안 됐죠. 학회 자원에 언급이 안 됐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어제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의대 정원 윤정부가 원하는 대로 윤정부는 소원성취해서 좋겠다 이런 방송을 제가 내보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2, 3명 정도가 글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그 글을 남기신 분들이 비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글을 남겼는데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집은 겁니다. 의료계획의 핵심은 필수과목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수과목의 진로숙과와 처우가 개선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의사수를 늘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의사수가 많아지게 되면 과잉진로가 발생하게 되고 건강보험기금의 고갈로 의료보험비 폭단로 이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지게 될 겁니다. 의사정원학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제가 이 문제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간단한 도식 p 곱하기 q라는 도식을 가지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의사수 늘어나게 되면 건강보험 지출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다. 오늘 여러분들 이 몇 문장이 이 소위 h님이 정확하게 현재 의료계획에 지향할 목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수과목의 진로숙과 처우 개선 의료분쟁에 대한 여러분들 소송을 낮추기 위한 노력 의사수 이런 급증으로 해결 안 됨 의사수 늘리게 되면 건강보험 지출 급증 건강보험 체계 와해 이렇게 될 거다. 이게 간단한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착하게 지도자가 되면 복잡함 속에서 핵심을 개뚜려 볼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핵심을. 그 핵심을 개뚜려 볼 수 있으면 옆에 있는 이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다 자기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익을 여러분들 그냥 관절시켜서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게 핵심을 착하게 여러분들 간통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뭡니까? 문제 해법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엉뚱한 데서 문제를 찾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이제 수술 받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외과는 너무 심각해서 이분은 아마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 같네요. 맨 전전에 숟갈을 조금 올려준 게 이 정도입니다. 외과 교수들은 설마설마하고 기다린 데 너무 지쳐서 차례차례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도 더 힘들어 버틸 수가 없어 나간답니다.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설명이 안 들어갈 겁니다. 보시게 되면 흉부외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그 이후 흉부외과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서울의 몇몇 병원 이외에 갈 곳이 없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원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책과 제도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정책과 제도의 문제가. 보시게 되면 윤 정부는 의료계도 이공계도 교육 전체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의과대학 정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폐기시켜야 되는 정책입니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제 박민수 차관과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이 181명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탄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반대가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언론들은 처음에는 잘한다 잘한다 하며 의사들만 악마하며 여론 선동만 하더니 결정되고 난 설적 한 발 빼면서 자신들은 깨어있는 척하는 것이 역겹습니다. 이번에 저는 어마어마한 걸 봤습니다. 언론들이 여러분들 선동을 해 가지고 국민 전체가 한 방향으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사회구나.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사회구나.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국민들이 앞으로 당할 건데 정작 그 국민들은 의대 정원 2천 명에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낸 게 현실입니다. 몇 년 안에 박수친 대가와 영수증이 철구될 겁니다. 이러면서 제가 놀란 것은 이분 의견이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찬성이 153명이고 반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윤 대통령께서 어마어마한 함정에 빠졌구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동아일보가 아니고 공병호 tv 여러분들 프로를 보고 남긴 글 중에서 일부를 뽑은 겁니다. 필수의로 분야의 숙관은 20년 동안 똑같다고 하니 누가 가서 열일하고 소송에 걸리면 죽어나가는데 하겠습니까. 그런데 해결 방안이 수천 명 의사를 늘리는 거라는 윤 정부는 벌을 받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그래도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사람이 좀 나와야 될까 이런 사람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142명이 여러분 찬성을 한 겁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시기 질투는 국가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 악마와 전국민의 집단 이지매 참 한심한 국민의 민도 의료계획의 이유가 의사연봉이 높아 수밖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필수의로의사를 더 쉽게 만나는 것입니다. 언급실 가고 싶을 때 뺑뺑이 돌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해법은 필수의로 여건을 정상화해서 그쪽으로 의사와 투자가 몰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하거나 사심 있는 공무원들이 의사 전체 숫자를 늘려 그것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오히려 의료비 상승 등 다른 부작용만 키웁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사는 의사들 때려주는 정부에 감사할 뿐입니다. 필수의로 붕괴의 피해는 국민의 몫입니다. 이번에 윤정부 조치를 해가지고 필수의로 분야에 씻을 수 없는 여러분들 상처를 입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 정말 참 저는 오늘 이 논평을 한 거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방송을 내보내고 요즘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병호TV와 채널이 많이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약 속에서도 너무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제가 이분은 현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